경상북도는 오늘 영덕군청에서 영덕군 현진건설과 3사해상공원에 5성급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진건설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270억 원을 들여 3사해상공원 2만 2천 제곱미터에 객실 320개와 수영장,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10층 규모 일반 동과 4층 규모 테라스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호텔 리조트가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8분 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12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